개인적 와산소스에 상추고싶어? 기둥아 아프면 안 돼 남사친 아프라고 이렇게 죽 해주는 친구들 어딨니? 갔다와 소금이 거의 없는 거야? 응 됐다 으음 야 밥 먹자 빨리 빨리 형해줄게 공기다 고종스 개인적 와사비 고추잎 소스에다가 일어나 고종아 밥 먹자 야 밥 먹을 거야 아 아파 아 진짜 아퍼요 아 잠..잠잘나 보네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아파지 어디 아픈데? 배탈 난 것 같아 쟤가 어제 비닭볶음을 ㅈㄴ 쳐먹고 잤어 진짜 아파 배 아프다는데? 열이나 체크할게요 왜 아프네? 체했는지 한번 볼게요 침체하셨고요? 야 그럼 이제 죽 먹어 같이 죽 먹자 그거는 왜.. 죽? 죽? 그래? 아까 죽을..죽을 해주고 얘들 쉬고 있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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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 괜찮아? 아프겠다 갑자기 배가 아플 때 기둥아 어떡해 나 고통도 못 내놔 죽고 있어 제로 사온다 아.. 기둥아 아프면 안 돼 아..먹고추 가졌어 디쌤아 기둥아 빨리 해줘야 기다리는 날 못 받았다 기둥아 빨리해줘야 기둥아 약조 사왔다 다 왔어? 아니 멋있어 너가 있어줘 야 너가 좀 간호도 해줘 아프다 내가 자꾸 움직이면 덧나 어디서 왔어? 닭죽 준비물 닭이랑 딴 거 사왔지? 뭐 딴 걸 사와요? 오우 야 닭 날아다녔다 삼아 삼아 야 문 닫아야 돼 너 너무 큰 기름이 너무 안 닫아 자 새끼들 한 번 딴 거 사왔다 내가 보니까 아이씨 야 빨리 줘 거의 다 됐어 어 그렇지 이런 거 먹었지 아니냐 밥 왔어요 수고하세요 야 그냥 쩔게 했다잉 이게 왜 있어? 어? 그것도 샀지 이거 초갑 시켜먹는 거잖아 아니야 이거 반찬으로 만났어 너네 초밥 먹을려고? 아니 그거 사려고 하니까 따로 그치? 펜을 꺼라 이거 뭔데? 국물이야? 어 맛있지? 잠깐만 어 내가 먹어줄게 내가 먹어줘다 기둥이? 아니 나 화장실 가게 제이 지이 똥 싸고 있어 제이 똥 싸고 있어 제이 똥 마렵다 아니 잠깐만 문을 안 열어줘 제이 똥 싸고 있는데? 제이 똥 마렵다 똥 마렵다고 아니 저 똥 마력이 문제 안 열려? 아니 제이 똥 싸고 있어 지금 아니 제이 똥 싸고 있어 지금 열어볼래? 화장실 갈 거야? 갔다 가 아니야 기둥이까지 갈 거야? 어 어 가 조심히 가 나 여기 좀만 쉬어야 돼 이거 야 죽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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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? 나 여기서 먹을래 아 진짜 침대에서 먹어야 돼 절단으로 치워야 돼 정태열 나 여기 좀 갖다 줘 아니 여기 식사를 가져오면 돼 아니 여기 식사를 가져오면 돼 아 야 괜히 내가 미안하다 뭐야 어때 어때 뭐 보여 뭐야 나 왜 죽을까? 응 응 뭐야 아 아 아 아 아 응 우리 야 상해해 봐 이거 버린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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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컷 누구세요? 왜? 누구한테 왜? PD님 아니야? 누가 자꾸 와? 저? PD님이 뭐 시켰나 보다 나한테 없어 왜 저렇게 티가 나게 저렇게 안심이야? 너한테 그런가? 괜찮은데? 아 PD님 점심을 점심을 못 먹었구나 PD님이 카드가 없어서 아니 너는 사장님이 말이야 점심 좀 챙겨줘 네 중만 중요한 말이야 지금 직원들 점심 못 먹고 PD님 여기까지 지금 주말인데 주말에도 원래 챙겨줘야 된단 말이야 주말에 일하신다고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 야신비 점신비 챙겨주기로 해놓고 민호사야? 그래 금요일날 대중신비 나오면 일한다고 했잖아 야 이거 무심한 자식 어? 아 나 좀 누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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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에어컨이 약한가? 왜? 뭐? 맞지? 접시를 왜 가져와? 응? 접시를 왜 가져와? 접시를 왜 가져와? 접시를 왜 가져와? 어떻게 되냐? 혹시 나에서 제이야 너 충전기 어딨냐? 그 충전기? 회사 방에 있을걸? 정재열 형이 충전기 좀 감싸줘 제이 형이 충전기 같은데 가져와봐 내가 한번 찾아 봐 한번 제이 방에 있을걸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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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을 가끔 세게 움직이면 안 돼 내가 무슨 화면들 하려고 근데 딱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야 원래 주말인데 냉장고 소문으로 할까? 그니까 내가 할게 아 근데 뭘 좋아해 손 잡지마 어? 우리 사이에 말이야 내가 너도 튼서 좀 할까? 너무 심한거 아니야? 나 떴고 한거야 다 떼꼈어? 야 제이야 일로와 잠깐만 왜? 입에 둬와 오 맞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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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한 번 더 어? 어? – ». ». 왜 쟤? 왜? 왜? 아니, 왜? 이거 어제 뭐야? 아? 뜨거운 거 뭐야? 그거 어제 사먹으나? 아, 네가 어제 치워넣어. 뜨거운데? 왜 이렇게 치워? 맨날 거 망가진다. 이게... 손에 망가진다.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가져와, 사는다고. 맘 편하게 가져와. 아, 근데 사먹은 감자튀김 여기 있네? 아, 내가 어제 치워넣었어. 야, 이제 제대로 못 먹구나. 왜 죽이는지 알겠다, 야. 알콩밥 수지해. 핸드폰과 해. 빼앗은 거까지 먹으려면 숨기 위해서 숨겨야 되겠다. 야! 네, 잠깐만! 왜? 야, 나 진짜 한 줄 알았지! 또 한 줄 알았지. 야, 여기 있는 반갑, 반갑습니다. 이거 내가 지켜보자? 그렇지. 야, 숨길만 했네. 괜찮은데? 안 괜찮아. 너 알고 있었어? 너 알고 있었지. 정신이야? 네. 어떻게 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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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야, 괜찮아?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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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야, 진짜 압도파 맞아? 아, 이빨 국 먹었을래. 이러면 또 살펴야 한다고. 어쩌봐! 왜 먹어? 왜 먹어? 그냥 먹냐고. 야, 그래서 널 위해서 몰래 먹으려면 우리 볼병이 가능하지 않냐? 그러니까. 너 처음 날까 봐. 왜? 뭐야? 왜? 별 크게 알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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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주무세요? 네? 비싸는 society. encies 를